오늘도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에는 소나기가, 동해안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 중부와 경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강릉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영동지방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, 대전 30도, 광주 32도, 대구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덥겠습니다.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 동부와 영서, 영남 내륙지방의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